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배달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배달 전문 업체인 두바퀴콜을 인수했습니다. 두바퀴콜은 자체 배차 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지난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20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배달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응축된 두바퀴콜의 지분 100%를 확보함으로써 자체 배달 인력을 늘리고 보다 전문화된 배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두바퀴콜 허광진 대표는 2010년부터 쌓아온 두바퀴콜의 배달 노하우가 배달의 민족에 더해지면 이용자들은 한 차원 높은 배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6월부터 외식 배달 서비스인 배민 라이더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 배달 서비스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 KSC뉴스 김단아입니다.